제가 무조건 이 수업 들으신 분들은 성공하게 만들 겁니다 투잡인데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용을 많이 지불을 했는데 매출이 안 나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들 이번 수업을 통해서 모두 다 없애도록 할 겁니다 단순히 스마트 스토어 노출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상단 노출하는 거 아니고 단순히 해외 구매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민감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게 되면 자기 매출이 떨어질까 봐 사실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께 다 노하우를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사례 중심적으로 풀어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투잡 하시는 분들 회사 그만두지 마시고 수업 들으세요 처음에 약속드린 거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수업을 끝까지 다 완강을 하시고 채득을 하시면 5년이라는 시간을 당길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쇼핑몰 운영은 12년 정도 했고요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고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 정말로 다른 수업에서는 배우지 못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하나 지금 이제 창업 준비 과정 들어갈 건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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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